누군가 내 방을 뒤졌어요. 분소에 있는 내 책상도 뒤졌어요. 서류 처리 순서가 바뀌어 있었더라고요.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노리고 있어요. 이번에 죽지 않았으니 한 번 더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. 경찰한테 가서 얘기하자. 내가 같이 얘기할게. 선배가 얘기했잖아요.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. 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. 무슨 조치로 취해야지. 그래도 다행이잖아요.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서. 뭐? 범인은 모르고 있어요. 우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. 범인이 또다시 나를 노릴 때 산이 또다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. 어떤 일이 벌어질지. 그때 우리 손으로 잡아요. 뭐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찾아서 그때 경찰한테 가서 얘기해요. 네가 다칠 수도 있어. 우리가 누굽니까? 지리산의 실과 반은 아닙니까?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알았어. 대신 하나만 약속해. 앞으로 뭘 알아내건 누굴 찾아가건 나랑 같이 움직여. 혼자 다니다가 위험에 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앞으로 잠잘 때랑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닐게요.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. 나도 농담 아니에요. 이번에도 정말 다행이에요. 큰 불이 나긴 났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. 선배가 살렸어요. 아이들. 전화 및다는 걸 더 살면서 알지 못해. 감사합니다.